2번째 게임 1번째 게임 2번째 게임 1번째 게임 2번째 게임 겹치면 도망가요 겹치면 겹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겹쳐요 저 바로 들어가요 그냥 1버핑 오는구만 내 왼쪽으로 이 새끼들 4명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머리 대가리 그냥 오면 머리 그냥 다 뜯어버릴 거야 바로 탈모 시켜요 오케이 나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바로 총 먹고 저 머리 뜯으러 갑 붙을게요 기절 붙은 거 다 봤어요 나이스 어딨노 이거 뮤탄터 M16 어딨노 어 여기 있다 어그에다가 M16으로 갈게 이게 제일 뭔가 현명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시청자분이 꿀팁 하나 주셨어 어그 좌우반동 X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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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막 개움직이잖아 그거 2배율이랑 3배율 끼면 좀 괜찮대 2배줘? 나 이미 끼고 있어 근데 선생님의 400여도 될걸요? 2배율 끌게요 왜 화내서 왜 욕박을 하자 가져 아니 저 운전에 개 못하는데 어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앞에 차 앞에 차 저 열받는 순간 바로 M16까지 뭐야 쏘는거야? 파키 터트릴 뻔 니가 터진거 아니야 방금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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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 세웠다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 쉣 나이스 아 이거 달다야 응 안 맞아 와 앞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배 앞에 Oak? 우우우우우우우우 간다아아아아아아 어? 엠십뇨 어 나이스 엠십뇨 나이스 뭐해 내 친구 어딨어? 니 왼쪽 니 왼쪽 오 야야 차가 왜 이러노 이거 그 아래 아래 집 아래 어우 기절 기절 뭔데? 하나 더 하나 더 왼쪽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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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뮤턴트 개좋은디? 그치 야 개좋아졌는데 엠십뇨이랑 뮤턴트? 뭐야 이거 왜 허리 잡아 간지러 뭔 소리 하는거지? 내가 내 허리 잡고 있어 간지러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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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도 있고 마 좆됐다 야 마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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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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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도망친거야 도망친거야 아 집에서 쏜다가 나 이렇게 기절한다 나 기절한다 오케이 굿 굿 굿 굿 여기 자리 좋다 자리 좋다 굿 굿 아 인생 많아 뻔했네 아니 근데 집에 있는 애 좀 못하는 애 같던데 죽이러 갈까? 문 열어라 이 새끼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팀이야 새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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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적 대지마 비비적 대지마 올라가 올라가 조심해 마 반갑다 어 없노 아 이거 더 무서워 야 앞 능선 뛰자 뛰자 지금 앞 능선 앞 능선? 어 여기 앞에 앞에 빨리 붙으라 붙으라 뭐하고? 가는 중 가는 중 어 baby get the game over 기절하나 원싱맨 아니 근접폭력도 개 사귄데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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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 또 온다 어디서 온다 어디서 온다 여기 여기 넘어갔어 뒤로 나 정매 앞으로 조심해 찾아본다 고지와 하나 키죠 나이스 배달의 민족 수류탄 다 쓰바 호환의 수류탄 뭔데 와 근데 m16 개 좋다 나 옛날 옛날 그 느낌대로 지금 광클 때리고 있거든 막 들어가네 그냥 재밌는데 m16 근데 지금 뮷단뜨가 더 빠르잖아 내가 뮷단뜨 들면은 이제 그냥 뭐 m2사구지 근데 m2사구 할만큼 이제 백발 누르면은 나 손가락 나가 진짜 그거 안 끊어서 백발을 쏠 수 있을까? 나 예전에 테스트 한게 백발 쏜 거잖아 백발 테스트에서 1초에 10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? 이게 좋네 신내림 살짝 받아야 돼 누를 때 뭐야 리듬 게임 할 때 막 치고 있는데 100% 막 나오고 있고 올컴 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치고 있지 라는 생각하고 하면은 틀리잖아 광클도 사실 그거랑 살짝 비슷해 내가 빨리 눌러 빨리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끊 undercover 타이밍이 앞으로 쏠 때 정신 놔야겠다 헤헤헤헤헤헤허 헤헤헤헤헤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두 명? 두 명 붙었어. 오른쪽에서 뛰는 애 쟤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잡았어. 이것은 M16. 어? 그러면 3대2인데? 쟤네 기절한 아이템. 아 왼쪽에 왼쪽에. 왼쪽으로 간다. 기절 왼쪽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M16 뭔데 이거? 어디있노? 아 거기 또 있다. 파마스 어떤데? 그로자 쓰고 싶어. 차들을 먹어 이거. 막 다 지나갔다 긁어. 다 갔어? 중간에 안섰지 아무도. 어 창고에서일 줄 알았는데 그냥 갔네. 그러면 나도 여유롭게 파밍해야겠다. 자전거 타고. 따르릉 따르릉 비켜 이 새끼야. 인성 어떻게 된건데. 어 먹고 먹고 씨. 어머 아우 씨. 기절. 아 이거 치어도 안 죽인다. 어? 차소리. 능선에서 오는데? 어 보인다 나무에. 그치? 여기 핑이 있어요? 아직 있어? 뭐 딴뜨로 한번 전진 때려볼게. 아 이게 발로란트에 또 영향이 있네. 오른쪽에 기절 안에 줌하고 있는데 왼쪽에 뭐가 보이길래. 바로 왼쪽 돌려서 바바바바밤 쓰니까. 바로 천국 가버린다. 그쪽으로 안나가네. 2층은 잘라놨어. 오른쪽 바위. 컷 끝. 압냉선까지 가야 솔짜리 나올 것 같은데. 어 왼쪽 왼쪽 바위산. 둘. 셋 넷. 기절. 왜 이렇게 안 맞노. 야 미친 무빙 오져. 무빙 개질이야. 쟤 뭐야. 야 무빙 개질이야. 미쳤어. 아 풀소 풀소 풀소. 여기 여기 여기. 나이스 나이스. 아니. 파마스 잘 모르겠어. 어그가 더 좋은 것 같아. 어 뭔가 그렇다. 이 정도고. 엠포보죠. 확실히 엠포보다 어그가 조금 더 쏘기 어렵긴 해. 안녕하세요. 윤루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또 들고 왔습니다. 이번에. 어그가 월드스폰으로 바뀌고. 파마스가 새로운 보급상자 5탄총으로 나왔었죠. 그리고 엠포가 하향을 했어요. 그 전에.